으 으 이거 굉장히 아예 자 거리면 받고 크게 치지 말고 거리잡고 편안하게 시도하듯이 편안하게 해봐 타이밍만 잡아 그렇지 또 편안하게 상첨적인 가지고 허리만 잡아 들어올 만큼 빠지고 허리 조절해 들어오는 만큼 빠지고 받아야지 이때마다 해야지 늦었잖아 아 빠지고 2번 빠지고 바로 받아야지 허리 잡아봐도 들어오겠지 예 문제 하고 있다가 그렇지 좋아 예다 그리우나 그리수 가지 민규 하나에서 그치면 안돼 명치 비어있지? 위아래 짧게 짧게 그렇지 짧게 짧게 그렇지 짧게 엎어봐야지 그렇지 그거지 다시 그렇지 그거지 그렇지 치고 리듬타 민규 치고 리듬타 짧게 짧게 치고 엎어 고향 바꾸고 상체 리듬 가져 붙어서 해봐 리듬타 잼 나오겠지 그걸 준비하고 걸고 훅까지 감아 살맹 잡아봐 다 돌리고 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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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투밖에 없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생각해 지금 원투밖에 없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생각해 좀 더 머리 가까이 잡아야지 머리 가까이 다리 좁히고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자 엎어봐 어디서 하면 되지 붙었을 때 붙었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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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봐 어디 갖고 나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끊어내려 했지 그래 상첨적인 과자 붙었어 그렇지 더 찔러야지 깊숙이 너무 크다 습방이 늦었어 치고 들어가야지 붙어 붙어 떨어지지마 민규 이제 붙어세 거리 주지 말고 붙어 가다가 붙어 치고 붙고 치고 붙고 빠 떨어지지마야지 민규 붙어세 그래 붙이고 붙어 그래 붙어서 그렇지 붙어세 붙어 붙어 떨어지지마 어휴 바디 붙어세 어휴 바디 여와봐 그렇지 붙어세 괜찮아 각도 바꾸고 그렇지 빠지지마 민규 붙어 들어가 붙어세 그렇지 붙어세 붙어 그래 붙어 걸렸다 걸렸다 상대 지치지 않아 봐 붙으니까 그렇지 바디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압박에 가드하고 들러붙어 공간주지마 들러붙어 더 붙어야지 계속 들어가 계속 자 어퍼바디 나왔다 어퍼바디 나왔다 어퍼바디 나왔다 어퍼바디 나왔다 어퍼바디 나왔다 어퍼바디 나왔다 어퍼바디 나왔잖아 어퍼바디 붙어 붙어야지 떨어지지마 붙어서 상대가 크게 쳐도 안맞잖아 붙으니까 아퍼바디 치고 숙 붙어 어퍼바디 그래 또 붙고 자퍼바디 자 각 가급 나왔지 각 나왔지 각 뭐야 무슨 각이야 무슨 각이야 그래 무슨 각이야 지금 어퍼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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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가 징글징글하게 들어가 떨어지지마 더 치고 들어가야지 찌르려면 위아래 위에 줬다 밑에 스트리트로 또또또독 쳐 그래 위아래 그래 나도 쓰고 내려도 그래 시도해봐 떨어지지마 민규 빠지지 말고 붙어서 붙으니까 못하잖아 내가 붙어 잘게 잘게 엎어 주고 그래 엎어 주고 그래 한 방 한 방 다 정확하게 그렇지 명치 그렇지 또 해봐 그래 자 또 붙어 징글하게 붙어 징글징글하게 붙어 그래 또 들어가 또 왜 빠져 들어가야지 징글징글하게 상대가 치셨잖아 빨리 좀 쉬죠 빨리 좀 쉬죠 빨리 좀 쉬게 빨리 좀 쉬게 빨리 좀 쉬어 그렇지 그렇지 민규 다 써라 그냥 징글올까 다 하고 있다 아 아 이거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